오이로 이걸 만들었더니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. 뭘 찍어 먹어도 맛있다는 하얀 쌈장 차지키 소스 만들어 볼게요. 깨끗이 세척한 오이 2개, 쓴맛나는 끝부분을 제거하고 얇게 채쳐주세요. 지금 만드는 건 장수마을이 많은 나라인 그리스의 전통요리 차지키 소스인데요. 우리나라 김치나 된장처럼 대부분의 요리에 곁들이는 그리스식 국민 쌈장이에요. 장건강에 좋으니 꼭 따라해보세요. 이 정도 두께면 딱 좋아요. 여기에 소금 한 작은술 넣고 잘 버무려줍니다. 이대로 상온에서 10분간 절여줄게요. 절인 오이는 물기를 꼭 짜주세요. 오이 수분을 충분히 빼야 소스가 질척이지 않아요. 볼에 물기 짠 오이, 그린 요거트 450g 넣어주고 마늘 2알, 칼 옆면으로 눌러 으깨준 다음 곱게 다져줄게요. 이건 딜이라는 허브예요. 입만 굵게 다져 넣으면 향이 좋은데 구하기 어렵다면 약간의 쪽파로 대체하거나 안 넣으셔도 돼요. 레몬즙 2큰술 넣고 모든 재료가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줄게요. 간을 보고 소금 약간, 후추는 선택, 농도는 약간의 올리브오일로 맞춰줍니다.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밀폐용기에 담아 1시간 냉장 숙성하면 더 맛있어져요. 접시에 담아주고 주걱 뒷면으로 동그랗게 원을 그려서 살살 펴줍니다.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면 짠! 그리스식 하얀 쌈장 차지키 소스 완성이에요. 한번 먹어볼까요? 음, 오이가 아삭아삭 씹히고 레몬과 허브 조합이 상큼하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. 바삭하게 구운 빵에 듬뿍 펴발라서 먹어보면 와, 사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오이 샌드위치예요. 야채를 스틱 형태로 썰어서 듬뿍듬뿍 찍어먹어도 부담 없어서 자꾸만 손이 가네요. 잘게 썬 야채에 차지키 소스 듬뿍 올려서 잘 비벼주면 마요네즈 섞은 것보다 더 맛있는 샐러드 완성이고요. 오이 절임물은 버리지 말고 사과, 샐러리, 레몬즙 넣어 곱게 갈아주면 비타민 가득한 건강주스로도 먹을 수 있어요. 오이와 요거트로 맛있는 차지키 소스 만들어 드셔보세요. 레시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만나요. 안녕!